애플 주가가 닷컴버블 이후로 무려 840배 가까이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장단기금리차라는 간단한 데이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경제 위기를 예측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피뷰입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기회가 온다.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온다. 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종 쓰는 말이거든요. 위기, 위기가 뭐냐? 뭔가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를 위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란 무엇이냐? 중국인은 위기라는 글자를 두 글자로 쓴다. 하나는 위험이라는 글자, 위, 위험을 뜻하고 두 번째는 기, 기회를 뜻한다. 틀기자를 쓰죠. 그래서 위기 속에서 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중국인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위기라는 글자를 위, 기 이렇게 두 글자로 나눠서 쓰잖아요. 이것 자체가 위험한 일, 그리고 기회가 되는 일, 이걸 동시에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기라는 것은 어떤 무조건적으로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어쩌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 기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애플 주가를 혹시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애플 주가가 거의 고점에서 82% 급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닷컴버블 때예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60% 이상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닷컴버블 때 1억짜리 종목이 2천만 원이 되고 금융위기 때 1억짜리 종목이 5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위기 때 애플을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면 어떨까요? 애플 주가가 닷컴버블 이후로 80% 급락한 이후에 고점까지 무려 840배 가까이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1억 정도 애플을 갖고 있었으면 20년 뒤에 840억이 됐다라는 거죠. 바닥에서 샀으면 840배. 즉 닷컴버블로 붕괴된 바닥에서 샀으면 840억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근데 고점에서 투자했다 한 100배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100배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은 맞지만 800배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켓 타이밍 그리고 매크로 경제를 읽을 수 있는 눈.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100배를 버냐 800배를 버냐.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800배를 먹을 수 있는데 공부 못해가지고 100배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100배를 먹으려고 하면 고점에서 한 3년 동안 물려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매크로와 차트 이런 기본기를 익히게 되면은 그럼 물리는 기간 없이 바로바로 사자마자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장단기 금리차라는 간단한 데이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경제 위기를 예측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예측하는 방법에는 조금 디테일이 들어가긴 해야겠지만 1970년 이후로 현재까지 거의 무려 50년이 되는 기간 동안 경제침체가 대략적으로 한 6번 정도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 6번의 기간 동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됐으면은 무조건 100% 경제침체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기간으로 놓고 보면 대충 10년에 한 번 짧게 보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8년 정도에 한 번씩은 경제침체가 와요. 6년에서 8년.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저금리 시대라고 치면 10년 정도입니다. 근데 20년 정도에 한 번은 대박 기회가 오고요. 100년 정도에 한 번은 인생을 바꿀 만한 초대박 기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자 결국은 20, 30년에 한 번 왜 큰 기회가 오냐. 큰 버블이 붕괴되기 때문이에요. 주가라는 거는 영영 오를 수가 없어요.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말도 안 되게 폭락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경제 위기 때는 매번 주가가 미친듯이 폭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게 폭락을 하는 경우가 100년에 한 번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이 주가가 크게 붕괴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버블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버블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상 볼 수 없을 정도로의 주가 버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붕괴도 어마어마하게 클 거고 그렇다라는 건 뭐다. 주가가 많이 붕괴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도 온다라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이 500원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에 500원이라고 하면 500원짜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100원일 때도 있고 1,000원일 때도 있고 2,000원일 때도 있고 10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거래라는 건 간단해요. 모나미 볼펜을 1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면 돈 버는 거잖아요. 10배 시대차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장사랑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주식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근데 주식시장이잖아요. 주식도 마치 시장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만 하면 돈 버는 겁니다. 코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고 언제쯤 싸게 살 수 있을지를 알아야 될 텐데 그렇다라면 지금이 왜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일 수밖에 없는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일단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통화량입니다. 미국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미국에서 돈을 많이 찍어뒀던 걸 거둬들이면은 통화량을 감소시키면은 주가가 빠져요. 근데 미국 18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백 년 기간 동안의 미국 역사상 통화량 증가율을 보게 되면 1929년 미국 대공황 때 이후로 한 번도 통화 공급량을 줄인 적이 없는데 지금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 공급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통화량이라는 건 결국 자산가계의 변동성을 만들거든요. 통화량을 많이 찍으면은 주가가 많이 가고 통화량을 적게 찍으면 주가가 적게 가고 통화량을 오히려 걷어들이면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인지 무조건 통화량이 크게 감소하고 나면은 무조건 경제가 급격한 수준으로 악화된다라는 겁니다. 1870년, 1893년, 1921년 대공황 때 총 4번의 기간 동안 통화량이 이렇게나 많이 감소를 했었는데 그 4번의 기간 동안 모두 다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지금보다 실업률이 최소 3배 많게는 6배 이 정도까지 터졌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웬만큼 실업자들이 많아지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대공황 때랑 비슷한 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이 과거의 IMF 터지기 직전하고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IMF 터지기 직전에 우리가 해야 할 현명한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지금은 대공황 터지기 직전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모든 데이터를 통틀어서 봤을 때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금융시장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소득 점유율을 보세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자료인데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미국의 소득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지금 상위 10%가 몇 퍼센트 정도의 소득을 가져가냐라는 건데 거의 50% 때 미국 대공황 이래로 거의 100년 만에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이거는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미국 전체 소득의 절반을 상위 10%가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상위 90%가 다 나눠 갖는 이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대공황 이래 미국 내에서 가장 심각하게 불평등이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 소득뿐만 아니라 이렇게 벌어들인 부 같은 경우에도 전부 상위권이 독차지하고 있어요. 상위 1%가 전체 미국 부의 30% 이상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러한 불균형은 어떻게 된다? 대공황 때도 그 이후로도 불균형이 뒤집혀지면서 완전 대격변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 부의 판도가 뒤집힐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대공황 터질려면. 자 그리고 버핏 지수를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버블이 크면 붕괴도 크다. 버블이 작으면 붕괴도 작다. 그러니까 버블의 규모가 곧 붕괴의 규모라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박살나기 직전에는 늘 어마어마한 상승이 뒤따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버핏 지수입니다.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이 좋아한다고 해서 별명이 붙은 버핏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버핏 지수는 이제 미국 증시랑 미국 경제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려 놓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미국 경제보다 미국 증시가 작다.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정상적입니다. 왜냐? 미국 경제라는 것 안에 미국 증시도 포함이 된 거니까. 그럼 반대로 미국 증시가 미국 경제보다 크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건 조금 버블인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일 텐데 지금은 이게 거의 두 배 가까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미국 대공황 이래 한 번도 없었어요. 이해 되셨나요? 애플이 80% 빠지고 아마존이 주가가 95% 빠졌었던 닷컴버블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닷컴버블 때 고점에서 버핏 지수가 한 150% 정도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나스닥 지수가 제가 알기로는 70-80% 빠졌어요. 70% 빠졌고 이때 당시에 코스닥도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닷컴버블 때 코스닥 지수 보게 되면 지수가 진짜 박살이 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닷컴버블 때 아 이때 닷컴버블 때 데이터가 없네요. 그럼 코스피로 볼까요? 닷컴버블 때 주가 얼마나 빠졌냐? 닷컴버블 때 코스피 56% 빠졌습니다. 지수가 56% 빠진다는 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50%가 빠진다고 하면 코로나 쇼크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면 주가가 도대체 얼마나 박살나야 한다는 걸까요? 에코프로가 이때 당시에 주가가 100배 가기 전이었는데 그럼 도대체 주가가 얼마나 빠진다는 걸까요? 지수가 50% 정도 반토막이 난다는 건 거의 주가 지수가 완전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개별 주식은 거의 똥값 된다는 겁니다. 금융위기 때는 버핏 지수가 100%였어요. 100%만 넘어가도 버블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200%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 150%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은 한 170% 정도 될 거예요. 아마존이 주가가 95% 폭락했었던 때보다 더 버블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아마존이 95% 폭락했다가 790배가 폭증을 해버려요. 즉 현재 버블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이 버블이 붕괴가 되면 주가가 어마어무시한 수준으로 붕괴가 될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지금 현재 버핏 지수는 미국 금융주를 제외한 버핏 지수를 기준으로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미국 대공항 이래로 지금이 가장 버블입니다. 버핏 지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짓말 같으시면 나중에 구글 같은데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맞았나. 결국 대공항 이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코인시장 다 역대급 버블을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초대형 버블이 붕괴가 되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를 쉬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단기 매매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셔서 매매를 단기적으로 하시면 되죠. 근데 지금은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때라는 거예요. 단기는 괜찮아도 장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대공항 당시에 고점에서 우리가 물릴 수도 있겠다. 지금 버핏 지수로 보면 미국 대공항 때만큼 버블인데 내지는 미국 대공항 때보다도 더 버블인데 이때 당시에 고점에서 물렸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주식 들어가서 장기 투자했어요. 그렇게 해서 물렸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물렸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주식 투자 사람들 미친듯이 하잖아요. 코인 투자 미친듯이 하고 지금 고점에서 물리면 얼마나 손실 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국 대공항 당시에 다우존스 주가 지수가 89%가 빠졌습니다. 거의 한 2년 반에서 3년 동안 주가 지수가 89% 빠진다라는 거는 그냥 세계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럼 개별 주식은 얼마까지 빠졌냐? 한 1억 정도 투자했으면 여기서 고점에서 물렸으면 한 300만에서 500만 원은 건졌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 때도 보면 IMF 때 주가가 미친듯이 빠졌었는데 IMF 때 주가가 고점 대비 76% 빠졌거든요. 이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 대공항이. 예를 들어서 IMF 때처럼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코스피가 700포인트 때까지 오게 됩니다. 3000포인트였던 우리나라 코스피가 700포인트 때까지 빠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공항 때처럼 85% 정도 빠진다. 간단하게 봤을 때 코스피가 480포인트까지 빠집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100년에 한 번 터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로 보나.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아예 투자를 멈춰야 되는 거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단기 매매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에서 실천해 나가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슬슬 정리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부동산 최고점에서 부동산 가격을 예측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좀 찬사를 받았는데 그 부동산은 앞으로도 계속 빠질 겁니다. 근데 주가지수 중요한 거는 대공항 때 이후로 주가지수가 89% 빠졌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4년 동안 지수가 370% 올라갑니다. 370% 정도 지수가 올랐다라는 건 개별 종목은 한 2배에서 10배 정도 더 오르기 때문에 한 7배에서 한 30배 정도 37배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주가가 말도 안 되게 크게 붕괴가 되면 그 속에서 투자의 기회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터진다. 즉 폭락은 곧 기회다. 아까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종목이 아니라 변동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실 거냐 이런 대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회에서 주식을 사냐 코인을 사냐 부동산을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변동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사시는 것보다 지금 비트코인 관련 주 사시는 게 투자 수익이 더 괜찮잖아요. 비트코인 4% 오를 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21% 올랐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 미친 듯이 떨어지겠지만 대공황 끝나고 나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게 변동성 큰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정확한 바닥을 잡기는 힘들겠지만 바닥에 거의 근접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도 제가 다 공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니라 변동성인데 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100년에 한 번 진짜 유례없을 정도 수준의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크게 먹을 종목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제가 다 찾아드렸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떠먹여드리는 거 그냥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도 데이터로 다 검증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 중소형주 두 번째 암호화폐 세 번째 원자재 여기 세 개의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중소형주 쪽에 어마어마한 투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지금까지는 트렌드라는 건 장기적으로 계속 순환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형주가 트렌드였어요. 그럼 앞으로 어디가 트렌드일 거냐 중소형주가 트렌드일 겁니다. 중소형주 그러니까 규모가 큰 주식이 지금은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만 오르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안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앞으로는 중소형주의 시대가 열린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데이터 집계해봤을 때 이익을 1년에 100만 원 정도 내는 기업이 있다고 쳤을 때 지금 대형주는 19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근데 중소형주는 13포인트 정도 13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즉, 똑같이 이익을 100만 원 내는 기업인데도 대형주가 훨씬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형주가 지금 트렌드라서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중소형주가 트렌드가 될 겁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도 제가 이제 본강의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보죠. 아니, 이 사람아 당연히 대형주가 비싸야지. 삼성전자랑 일반 자그만한 반도체 주식이랑 당연히 이제 중소형 반도체 기업이랑 따지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비싼 게 맞지. 왜냐면은 유명한 기업이니까. 과연 그럴까요? 자, 2008년 당시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2008년 같은 경우 2007년 기준으로 볼게요.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15포인트 정도였으니까 똑같이 이익을 100만 원 정도 낸다고 치면 1500만 원 내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중형주는 어떻다? 18포인트 즉 1800만 원 그리고 소형주도 1800만 원 어떻습니까? 금융이기 전에는 중소형주가 트렌드였어요. 중소형 가치주가. 그래서 대형주가 더 오히려 싸게 거래가 됐었고 중소형주가 훨씬 더 비싸게 거래가 됐었고 주가도 중소형주가 많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벌어질 거예요. 검증 다 해드렸죠? 자, 그리고 중소형주에 왜 투자를 하셔야 되냐. 어쨌든 주가가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된다. 이런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때 회복을 크게 해줄 수 있는 종목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폭락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르기 종목은 안전하지도 않고 수익도 크지 않아요. 왜냐? 물리는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떨어진 종목들을 잡아야 가파르게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차트 켜놓고 한번 나중에 비교해보세요. 지수들 보면은 가파르게 떨어질 때 가파르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떨어질 때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차트의 비밀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를 종목을 고르려면은 역시 대공황 이후에는 중소형주를 골라야 된다. 똑같은 반도체 주식인데 삼성전자 42% 오를 때 PSK홀딩스 반도체 관련 주식인 PSK홀딩스는 450% 폭등을 합니다. 같은 비슷한 기간 동안에도 거의 무려 수익이 10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그래서 변동성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많이 폭락할 때는 변동성이 적은 종목들이 오히려 유리하지만 폭락이 끝나고 나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유리합니다. 왜냐?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기준이 뭔가요? 시총 막 10조 원되는 이런 종목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은 전부 다 그냥 대형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종목이 오를 때 크게 간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트 공부 제대로 하고 싶어요. 차트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르미찌바 본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랑 통화량 이렇게 쭉 봤을 때 비트코인은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반감기 때문에 오른다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무조건 통화량이랑 같이 움직여요. 자 비트코인 보세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하얀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파란색이 통화량입니다.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집니다. 어때요? 반감기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맞아서 안 움직입니다. 근데 통화량은 정확하게 비트코인이 어떻게 가는지 다 알려주잖아요. 왜 그러냐? 경제를 부양시키려고 통화량을 찍어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인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코인 투자만 한 게 없어요. 물론 비트코인이 그때도 존재한다고 하면. 이해 되셨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쇼크 이후로 비교만 해봐도 딱 답이 나와요. 코로나 쇼크 이후로 삼성전자는 130%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5300%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투자하실 건가요? 대공황이 오고 나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실 건가요? 어마어마한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인데 삼성전자를 잡는 게 말이 되나요? 물론 여러분들의 자금 규모가 수백억 원, 수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의 자금이 100억, 1000억 이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잡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조금 떨어지면 바로 손자를 치면 되잖아요. 리스크 관리를 해주면 되잖아요. 코로나 쇼크 이후로 삼성전자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40배 넘는 폭등을 했는데 개미들은 다 삼성전자 샀어요. 근데 좀 뭘 아는 사람들은 이더리움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죠. 근데 강세장애는 하루에도 코인이 아시겠지만 두 배씩도 갑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이 끝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폭등할 만한 종목은 암호화폐다. 이해되시나요? 카스파 코인만 봐도 지금 경제침체보 터지고 이런 것도 없는데 연초 대비해서 바닥부터 위까지 113배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더 올랐어요. 제가 이거 차트 찍은 이후로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0배 가는 코인들이 이렇게 강세장도 아닌데 나오는데 강세장이 되고 진짜 대공황 끝나고 나면 1000배, 500배 가는 코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투자감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뿌릴 수 있을까요?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는 원자재입니다. 지금 매크로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면 원자재가 굉장히 저렴한 상태예요. 원자재 대 주식 커머너티 프라이스에서 다우전스 인더스트로 에버리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원자재 대 주식을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비싸냐 주식이 비싸냐 이걸 비교할 수 있는 차트가 있는데 현재 원자재가 역대급으로 저렴해요. 이게 올라가면 원자재 버블 떨어지면 주식 버블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이 지표가 떨어져 있을 때 닷컴버블, 니프티피프티 버블, 대공황 터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래로 지금 원자재가 제일 저렴해요. 그럼 과거에 이렇게 지금처럼 원자재가 저렴했을 때 원자재 투자하면 어떻게 얼마나 수익을 벌었을까? 이때 이때거든요. 금은 10년 만에 23배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금 투자해서 부자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변동성이 적은 금도 23배가 갔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도대체 얼마나 간다는 거예요. 석유 가격 이런 게 엄청 폭등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 닷컴버블 때 투자했으면 한 7배 정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이때보다도 훨씬 싸다. 금으로 23배 투자해서 수익을 했을 때보다 더 싸요 지금이. 은은 몇 배 올랐다? 금이 23배 오를 때 은은 35배 올랐어요. 여러분들 투자금 얼마 정도 되세요? 그 투자금이 30배 정도 불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천만 원을 갖고 있으면 3억 되는 거고 10억을 갖고 있으면 3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왔다고요 우리한테. 이게 제가 지금 뭐 지워내고 싶어서 여러분들 흥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팩트를 보여드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드릴 때는 제가 뒤에서 수백 가지 데이터를 검증해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운 데이터만 공개해드리는 거지 실제로는 데이터를 훨씬 더 정밀하게 검증을 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금이 26배 오를 때 은은 35배가 올랐고 금이 6배가 오를 때 은은 11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원자재 주식이나 펀드나 ETF 다 유망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쪽이 또 유망할 거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김피비님은 무슨 종목 사실 건데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직접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결국 찾아서 떠먹여드려도 10% 하락하면 불안에 떨고 그러다 보면 결국 최고의 매수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떠먹여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제가 아무리 드린다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학습하고 고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직접 배우시고 함께 찾으셔야지만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 때 확신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기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기술 스킬을 공부하고 싶고 만약에 오늘 사면 당장 내일 수익 나는 이런 뭔가 어마어마한 매매기법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 있냐? 난 차트 공부 좀 하고 싶다. 차트로 뭔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싶다. 단기 투자 노하우 알고 싶다. 장기적으로 10배, 20배, 30배, 50배 갈 수 있는 종목 찾는 법 알고 싶다. 하시면 바르미찌바 투자기법 한번 수강해보시는 걸 권장해드리겠습니다.